3번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저기 붙어야 된다 따잇 아 저거 붙어야 된다 따잇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따잇 아우 야 이거 말도 안된다 이거 진짜 됐다 이거 뭐야 안타고 와야돼? 아 나노컨인가? 나노컨인가? 아닌데? 따잇 더이상 위로 안올라가자 여기서 더이상 위로 안올라가자면 이때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갓겜이라니까 이거 따잇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되지? 어떻게 가 저기를 저기요? 이거 이거 해도해도 할건덕지가 남아있어 지금 C사이드 어떻게 나노컨을 해 어떻게 나노컨을 해 아니 튀어나오면은 그걸 못쓰는데 튀어나오면은 그걸 못쓰는데 튀어나오면 좀... 아아 이렇게 천재인데 천재인데 그러네 그러네 와아 미쳤다 하아! 아 지금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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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붙어 붙어 아 아 붙어 아 뭐야 아 저기는 안써도돼 저기는 안써도돼 안전하게 오게이 좋았다 피넛군님 없어도돼 둘결님 없어도돼 아이씨 올라가서 올라가고 거기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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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 뭐야 쉽네 여긴 아닌가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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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 움직이는 거구나 아아 하아 그레기같은 놈들 양지론이 거짓말은 하지마세요 거짓말은 아아 진짜 좀 짜잇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아 감했어 감했어 우와 우와 저기를 저기 벽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아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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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아이 됐어 됐어 아이 쉬워 쉬워 아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알았다 이런 스타일 따잇 따잇 아 아 아 아 여기서 넘어올때 위로 점프해서 저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닌가 이쯤인데 이쯤에서 밟고 점프하고 밟고 점프하고 넘어와서 점프하고 반대쪽으로 와 이거 미쳤는데 이거 아 쫌 이즈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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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도망가 조용히 없어오세요 아니... 하이하이 따잇? 됐다 밟고 따잇! 그렇지 좋았다